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저가 범용 반도체도 견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내년 1월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분야의 1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무부 당국자는 일부 중국 반도체 기업이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활용해왔다며 중국이 철강과 태양광에 이어 범용 반도체 산업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